인천 서구 백석동, 검아명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독정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백석중학교와 백석고등학교, 한국주얼리고등학교 등에 위치하며 한들초등학교가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학생권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주변에는 한들글린공원, 골막산, 그린파크 야생화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로열파크시티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한들 도시계 발사업 주거지구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0층, 25개동, 총 4,80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습니다. 아파트 정문에는 황금색의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글씨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길이 28m, 높이 11m 규모로 조성된 문주는 아람브라 패턴 디자인과 특화 조명이 더해져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습니다.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 없는 지상공원으로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단지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와 정원 등도 조성돼 있습니다. 프랑스 유럽 정원을 그대로 재현한 로열가든과 대나무, 메타세코야 숲길, 동형태파고라, 글램핑 공간 등 입주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